오라버니 여기로 주지심 바다 걸어가요 출발 진짜 덥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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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연건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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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씬해 널널해 이렇게 앉아도 돼 여기가 제일 널널해 니 생활로 어젯밤 은혜로운 포럼을 빨리 올려봐 제목 올려봐 아 근데 이모들 얘기하던 중간에 찍긴 했는데 그래도 미선이 뭐 포기한거 들어 그것도 녹음했냐 안오고 왔는데 아니 은혜로워서 누나매를 해 누구 욕하고 이런거면 안하지 너무 궁금해 아우 오빠 달려 오우 무서워 야 야 근데 어디가 야 두사람 어디갔어 걸어봤어? 저기 돌려야돼 차를 오우 가방 내려야돼 가방 이리 줘 어? 어? 오우 한 번은 이쪽으로 타셔요 한 번은 이쪽으로 타셔요 한 번은 이쪽으로 타셔요 여기 타야겠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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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시원해 너무 더러워 근데 내가 갖다 버린다니 우리 다 버리고 나 우리 있잖아 갑자기 시험 들어온 차가프고 가니까 우리 버리고 가는거야 근데 일주일 네 돌리는 그날을 알았어 왜그래 아니 보란듯이 아니 보란듯이 아니 보란듯이 우리 오는거 뿐이 봤으면 진짜 보란듯이 못봤어요 진짜? 정말 보란듯이 못봤어 너무 은혜 아줌마 같아서 그래서 내가 원피스 입으라고 했지 여기 원주민이 있잖아 어딜 대범씨가 원피스 입은 야간 오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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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 이씨 우리 하하하하 이거 너무 우신해요 하하하하 야 나 여기 머리 뛰어가지고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이 머리 있는거 해봐 해나와 해나와 혜진이 뭐 웃지마 허리 아팠어 혜진이 안 웃는거 봐 혜진이 한 번 더 아니 성희 이모 입 박았어 여러분 너무 좋죠? 저도 신나요 안녕 혜진이wie 과연 자리 하는거봐 혜진이 힘파 혜진이ogie 혜진이 mechan offered 출발 아 나 비상 찍고 가만히 있는데 아 정말? 걸렸어 광주야화 야화가 밤에 나눈 이야기란 뜻이야 근데 왜 광주야? 아 광주야화 밤에 모여서 하는 가벼운 이야기 밤에 수입되게 하는 자선수행가 그럼 발렌테가 다 아 하는 자선수행 밤에 이야기란 뜻이야 밤에 이야기란 뜻이야 천일야화 해당보면 갑소 냄새가 많지? 향기로운 냄새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저희 화장실에도 남자들만이 안 닳는 나이 지나가면 여름에 왜 갑자기? 미선씨가 발 케어를 어디가 냄새를 맡는 여자가 있을 미선이고? 왜? 예전에 광주 심하게 알아가지고 소감쪽이 눈치야 진짜나 나는 냄새에 예민한 거 그리고 너 냄새에 예민한 거 혜빈씨도 냄새에 있어 저는 예민하지 않아 혜빈씨도 음식하는 사람에 대해 그러면은 예민한 사람은 코의 역할을 담당하는 거만 우린 코가 아니구나 몸중에서 사랑을 많이 쟤는 눈이야 뭔가 잘 봐 귀 입 아니 아니 코 냄새에 대한 얘기했잖아 근데 우리는 냄새에 무감각한데 유림이가 냄새에 민감하잖아 뭐 냄새나다고 이러잖아 그래서 내가 너는 코구나 그래서 우리 몸에 아니 눈이라고 했어 눈이 눈이구나 잘 보고 미안해 유림아 너를 아니 입이라 했어 아까도 뭐 얘기하다 이거 이거 바지 누구 꺼? 유림이 너는 또 생각을 못한 거야 네 바지를 누가 들고 나와서 혹시 유림이 거 아니에요? 맨날 중에 유림이가 생각난 거야 항상 우리는 있잖아 나쁜 생각으로 할 땐 너를 빼고 얘기를 해 아 감사해요 누구지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애월이 해안도로가 진짜 이쁜데 왜 안 돼요? 왔다갔다 한시간이니까 한두걸 가는게 낫겠지? 알아서 해 알아서 그래 그래서 시간은 괜찮아 네 10시 11시 아 그리고 이거는 한 두시간 됐죠 아 아 아 네 네 그냥 홍덕을 다 봤어요 그래서 일찍 공간 도착하면 이모들끼리 뭐 면수로 불편해 어 제가 막 설거지하고 막 뜨거운 물로 막 설거지했잖아 그때 열기가 이미 있는 열기에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약박지가 이렇게 이렇게 아 어떡함 병폐 어디있지? 병폐는 구명조에 2명포티에 연결돼있죠 퍼티가 계속 졸라 쫓아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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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뒤를 돌아보세요 하나 둘 셋 대 pan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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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이 안 찾아보면 정파리 하면 얼른 쫓아 봐 정파리 여긴 봐봐 유린이 되었지 아 나 땜 땜 땜 LOOK 유린이가 자꾸 정파리 다 힐링하잖아 아이쿠 아이쿠 이쁘게 나온다 우리 어디 가는거야? 어디라고 했지? 삼성대수였자 나 여름마다 이거 들으면서 이번 여름은 어떤 인연을 날 기다리고 있을까? 맨날 설렜는데 난 겨울이야기 겨울이야기가 뭔 노래야? 파보 유리만 불러봐라 나의 이루게 해줘 크게 반사를 잘 모르겠어 파리에 다시 다시 찾아온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그녈 아니 근데 비키니 입은 그녈 만나라고 가진 않았어 근데 이 노래도 설레 아이쿠 말을 모르고 유엔에 다 파도도 좋더라 응 유엔에 파도 그녀를 다니고 싶어 긴 머리에 눈이 하신 그대가 좋아 나의 이루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대를 가질 수 있다면 한 대라도 끊겠어요 와우 베이베 한 바닥에 비추기는 하늘의 별빛 흥미로는 단어의 노랫소리 그대라는 그대는 그리고 싶어 흥미로는 빨리뿌레 짠 여기 돼가 탁 inflow 하하하하 됐고 있어? 여기다 회진이 앉았으면 큰일 났거라고 그치? 지금 집방으로 해보셨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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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더 할 것 같아. 더 할 것 같아. 나 마스크 못보셨어. 마스크 있어, 마스크 있어. 여기도 인기 광경. 내가 보여줘. 아. 이 목숨 두갱이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어이라고 오빠가 아이로 했잖아. 아 깜짝이야. 박성희씨? 안녕, 하오세요. 어디 가고 있죠? 삼각해수욕장 가고 있을까요? 엄마랑 똑같아. 아니지. 8명이에요. 우리 경제삼촌은. 어디있죠? 9명 보트에. 졸라게 따라하고 있어요. 졸라리 쫓아오고 있어요. 서핑하고 있어요. 오예. 도도는 어디있죠? 도도는.. 제보 오빠네. 미선이모 여기 봐봐. 안녕해줘. 동영상 찍어. 안녕. 진화야 안녕해줘. 안녕. 미정. 미정이모 안녕. 미정이모 안녕. 안녕. 엄마도 이렇게 한다? 안녕. 엄마도 이렇게 해. 정원이 오빠. 안녕. 안녕. 그렇다고 봐야지. 그렇다고 봐야지. 제보 오빠빠 안녕. 아 안한대. 제보 오빠빠. 미투가 보고 안명왕 우리. 우리? 진짜 안녕해. 우리 경남채 그대로 가는거야. 광주 타고 하늘나라로? 광주채. 아 제보 오빠빠. 여기 건졌네. 구인생 기자됐네. 구인생 기자됐네. 진짜 구인생 기자됐네. 구인생 기자됐네. 이거랑 또 뭐 있는데? 여름이다. 여름이다. 짠. 손마타이. 아 주노 너무 웃기잖아. 이거 제보이 안쓰고 야. 모자 여기다. 눈썹바. 우리 집도. 산산태 옆에 온 문거리가 딱 있는데 거기 들어 보셨다. 어 다음에 저도 뱅보자. 아니 도도가 어려서 그리고 도도가 5킬로가 넘어가지 그러니까 걔를 그때 다이어트에 살짝 식혀 그러니까 도도를 에코옥이 이틀간부터 다이어트에 식혀 따라따 야이야이야 바다로 다시 머리빠져 눈 속에 날아만을 다이어트 야 우린 사랑했잖아 내 눈 속에 날아만을 사랑으로 만들거야 회원님들이 나나나나 나 사랑해 나 사랑해 여름에 추워 여름에 추워 여름에 추워 여름에 추워 우린 여기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맛있자 그럼 그래 밥 먹을까? 밥을? 아닌가? 밥? 우린 뭘 싸운 것도 많잖아 네네 여기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아니 쭉 쭉 커피숍이나 이런데 가서 싸운 것도 먹고 샌드위치라고 태변에 야이 태변에 야이 야야야야 나 여기 슈퍼인데 헤디에 나가 헤디에 차 되라고? 어 될 데가 있나? 대형 주차장 여기 해야겠다 오빠 그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에이 바울 커피숍 여기 주차장인데 아니야 에이 바울 안 갈거야 안 하세요 운전 안 하는 사람은 조용히 하세요 이 차장이 넓으니까 멀어요 이수 susp USC 하시는 접시되는 guys 하사성 어 이것도 좋아해 Khoran 티오시 맞아 해석 미세인 치오시 빠라라라라라라라 끝 끝 여기서 좀 걸어야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내리지? 한 줄 더 반대로 있잖아 가방을 의자를 이렇게 앞으로 접을 수 없나? 앞으로 접어주세요 앞으로 접어서 그대로 타면 되잖아 그치? 의자 앞으로 접어봐봐 나 나갈 수 있겠다 나갈 수 있나? 앞으로 접어봐 그래그래그래 그래서 나가 그렇게 해서 그대로 아 유림이가 문제군 의자 잠시만 이거 한 번만 올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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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언니 이건 또 뭐야 핸드폰 핸드폰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아이 다리 들을 때 다리 이렇게 하니발 내리게 다리 하하하하하 아 유림이 어떻게 앉아라? 다리 막 파멜레옹이었다 하하하 아 아 여기 좀 닫아 나갔어 어디 갔어? 아 아 하하 심으러 와 적응 안된다 우리 유림이 이모 찍지말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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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직 안났어 요기 요기 날라 와야되는데 어 doe 어 da 부의 마스크 아 마스크 저 마스크 와 아 아 저 정원이 정원이 니가 갖고 있던 거기에 마스크 하나 있어 아 차키 어딘데? 차키 더운데 여기 있어 정원아 아니야 아니야 어우 더운데 더 웃기잖아 옷으로 이렇게 하면 돼? 아니 근데 내가 제꺼 문 내놓고 옷으로 아니 내가 있잖아 커피숍까지 가서 마스크 했으면 더 짜증 났지 그치? 그치? 내가 생각났다 유림아 봐봐 아 너무 예쁘다 예쁘다 다가가 너무 예쁘다 유림이 저거 예쁘고 싶어 하하하하하하하 아 시그네 하면서 하하하하하 아 언니 유림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하하하하하 파탄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바다 가네 아빠랑 지금 바다 가네 이게 펜션인가봐 저기가 여기 해변 맞아 맞아 리조트 여름 장사는 엄청 귀여워 여기 커피숍이 바닷가 보이는 데는 비싸고 아니 함덕? 나도 모르겠는데 una 우리 환덕 선생님하고 아 마셔 고마워 여기 고마워 카가라밤 고마워 티어 축제인가 그것도 여기서 티어 축제를 여기서 해? 어 전 그런데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축제가 뭐예요? 그 동성행사 그때 우리 왔을 때 그것 때문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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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불고 맞아 맞아 태풍 불어서 못했던 와 진짜 여기 시원은 바람만으로 시원하네 맞아 너무 시원해 한 달 개경이 어? 여기가 델문도 까페 아 우리 그때 갔었나? 갔었는데 그날 용호가 아직 시간 아니라고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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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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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아 모래 들어가고 싶어 에디언님이랑 갖고 왔던 곳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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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여기 여기 카라반이 있는데 이쪽으로 아 좋다 그래 한 번 들어가 봐 어? 아 아 아 아 아 요시아 고마워 도착 고마워 도착 승리